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데 취약한 우리 법 제도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로서는 해석하고 그것이 또 공교롭게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비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이 명시적으로 1, 2, 30 모두에서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법치주의를 흔드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면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2018년부터 19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를 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돼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어제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서 화려하게 복권이 됐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관련된 영상을 먼저 좀 보고요. 조국과 김태우 두 사람의 언젠까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특감반 출범 초기 조국 수석을 위하여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처음에 휴대폰 포렌즉과 유재수 대면 조사를 지시했던 그 조국이 다시 감찰 중단을 지시할 때에는 조국도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다. 어차피 조국은 버린 카드고 조국 선에서 꼬리 자르기 이러한 의도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조국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청탁을 들어주었다. 김종원 행정관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유재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지냈던 이분과 관련된 감찰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라. 이렇게 이제 밑으로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게 유야무야 됐다. 그런데 당시 이 특별 감찰반을 활동하고 있던 이분, 김태우 전 이분이 그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이 감찰 무마를 폭냈다. 이렇게 해서 사안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이번에 광복절 사면에 또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데 감찰을 무마하도록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뭘까? 그거를 놓고는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풀스토리와 함께 부분, 왜 이분이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이 됐을까?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누가 좀 물어볼까요? 특별 사면은 제 이쪽에서 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하신 거여서 제가 그 내막을 알 방법이 별로 없어서 먼저 좀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해석을 다음에 하는 게 맞춰서. 많이 말씀하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특별 사면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특별 사면을 하는 데는 보편적으로 나름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마음대로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대통령의 권한도 행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과거의 왕인 거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인치인 거죠. 말 한마디 하면 끝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왜 특별 사면 되면 안 된다고 보세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형기의 3분의 2 정도 특별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한 것이 관례였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지 않습니까? 3개월 만에 형 사면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징역인데 형을 2년간 유예할게 이 정도는 네가 잘 가만히 있으면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네 구처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3개월 만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전 설명도 없이 그냥 당신은 사면이야 라고 하는 자유의 몸이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그러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분을 왜 대통령은 사면을 시켰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봐요. 한 사례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입니다. 이분 군사기밀문서 유출해가지고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 유죄 판결 받았어요. 2개월 만에 사면 시킵니다. 그래서 가족 최측근의 안보 참모로 지금 하고 향하고 있고 아마 가장 지금 안보라인에서 힘이 센 걸로 제기가 되고 있죠. 또 하나가 3개월입니다. 이번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사면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월에 있을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다시 내보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 하면 대통령이 사면할 때 이건 절대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윤희근 대변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나온다. 그거를 사면복권하고 이분의 공천을 출마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해석이 대통령이 그러면 사면권을 이용해서 출마시키려고 사면했다. 그래서 복권시키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청장의 공천할 생각을? 제가 뭐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그럴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복권 관련해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데 취약한 우리 법 제도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로 저는 해석하고. 그것이 또 공교롭게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비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어서 사면복권을 단행한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해석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어제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면 이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용이 확정된 걸 보면 이분은 공익신고자가 아니었다고 법원은 봤다. 이런 내용을 어제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법원은 수동적으로 지금 있는 법률의 의거에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불비한 법률 조항을 원용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공익 제보자로서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했다. 저는 그것까지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면에 드러난 거 보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뭐랄까. 악연이죠. 악연. 견혼지간이라 막이게 난 건 우리까지는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해 줬는데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내 와이프인 정경신 교수는 왜 사면 안 해 줬을까. 내가 미워서? 내가 미워서 나를 힘들게 한 이분은 사면 시켜주고 내 아내는 사면 안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법권의 이유는 우리나라 현실적인 법제가 내부 고발자 내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미흡하다. 사실은 외국에서 발전한, 외국에서 휘슬블로우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거는 그 내부 고발자가 완전 무결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만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큰 공익상의 내부 고발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법적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것이 정신인데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확정됐던 판결에 대해서는 그런 보호가 미흡했다라는 판단 하에 사면 법권이 이루어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에서 사면 법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 공천을 안 한다는 것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아예 후보를 안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윤리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잘못 때문에 보궐선거가 생긴 게 아니라는 판단이 일단 이번 사면 법권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을 공천하지는 않더라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아예 후보를 못 낼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생긴 보궐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 법권이 반드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사면 법권의 결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사면 법권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놨다. 논리적으로 공천을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아니 근데 자꾸 공익신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원 판결문이 명시적으로 1, 2, 3심 모두에서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시를 했어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법치주의를 흔드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면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책임감면 신청이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국민권익위에다가. 나는 공익신고로 인해서 이런 형을 받았으니까 형의 감경을 신청한다고 책임감면 신청을 했는데 국민권익위가 수용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법원의 판결을 국민권익위도 존중해서 2019년도에 본인들이 부분적 공익신고자라고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수정을 한 거죠. 때문에 이거는 저는 사면권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도 사면권 남용에 해당하고 10월 재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해도 좋다. 혹은 10월 재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출마시키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 사면권 행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하는 게 명분도 없고 자칫 그 선거에서 지난 내년 총선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공천을 안 할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좀 연계가 돼 있어서 이분의 사면을 놓고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